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439페이지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우리 암기프린터 9번에도 보면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 있죠 암기프린터 9번 한번 볼까요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이 있습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입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박의 약정 내용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그래서 439페이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인데 인적사항은 소유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그 다음에 매수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보고 기재하면 되겠죠 만약에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인데 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면적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매매당사자가 목적 토지의 면적이 공무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정하였고 만약 그 면적이 공무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토지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필지 매매로 추정함으로 감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지정함과 동시에 특약으로 감액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면적이 청량을 해서 부족하면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조건 감액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면 또 매도인이 싫어하잖아요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입니다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은 고액임으로 일시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반드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가로 1번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거래 간행은 거래대금의 10%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매대금이 10억인데 계약금을 5억을 지급했다면 1억 10%는 계약금이고 나머지 4억은 중도금으로 본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통상 관행은 거래금액의 10%입니다 반드시 꼭 10%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동그라미 3번 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은 계약 성립의 증거로 지급되는 승리학금의 성격을 지닙니다 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급되는 위약금 계약 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의 성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리언에 보면 이 경우 증약금으로 성질은 어느 계약금이나 모두 지니고 있지만 해약금이나 위약금이냐 문제가 됩니다 계약금은 양당사자의 약정에 의하나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합니다 따라서 441페이지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양당사자는 일방이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 밑줄 치시고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착수라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행위인데 중도금을 지급하러 갔는데 사람이 안 만나져 가지고 없어서 못 만났다면 이행을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리얼에 특약이 없어도 계약체결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4시간 이내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수인 등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게 되고요 단 합의에 의하거나 법정 해제 사유 등에 따른 해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만 지급해놓고 잔금을 계속 지급 안 하면 해제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박사 안에 있는 판례를 보면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재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가 있다 중도금 날짜는 15일인데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리 9일날 중도금 넣어버리면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빨리 그래서 중도금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냥 못 계기 하려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장금입니다 장금은 이행의 완료를 의미함으로 등기 이전이나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장금을 지불하기 전에 등기를 확인하여 조세 공과금 부담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동시행을 못하고 동시행이라고 하면 장금 지급하는 것과 장금 지급하는 것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동시 이행이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간행은 매수인이 선이행을 하고 있죠 매수인이 선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받고 장금을 지르고 있습니다 동시행이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과 장금 지급받는 것이 동시행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 불안하면 예치를 권고할 수 있죠 442페이지 물건의 인도일시와 권리 이전 내용입니다 양가로 1번 물건의 인도일시입니다 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와 이행일시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관행이나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인도일시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실무상 문제 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10일이면 이게 10일인지 11일인지 발음이 좀 헷갈리죠 그래서 문자메시지로 주고받는 게 바람직해요 10일 오전 11시 장금 시각 알고 계시죠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내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데 저도 현업에서 중겸을 할 때 제 주변에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11일이라고 알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주인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날 11일인지 11일이 이사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사 못 들어가가지고 짐을 보관소에 맡기고 다시 이사하니까 이사비용이 10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인도일시를 명확하게 미리 문자로 주고받고 이런 근거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근리 이전 내용도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중계대상물이 이전한 권리의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된다 이전되는 권리와 이전되지 않는 권리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특히 소유권의 제한을 가하는 제한물권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기재하는 게 좋다 대출 안고 건조당권을 인수하면서 살 건지 다 갚고 새로 대출 받을 건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대출이 있으면 융자 다 갚고 새로 대출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승계되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중도 상한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승계되면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계약의 경우라고 돼 있는데 특별히 거래 계약서라고 하면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 포함하는 거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라고 따로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443페이지 임대차의 존속 기간 보통 주택은 최단기가 2년이고 상가는 1년이죠 농지는 최단기가 3년입니다 5번에 거바크 약정사항 있으면 적으면 되겠습니다 거바크 약정사항은 매매 비용은 균분입니다 매매 비용은 균분 그 다음에 조세공과금 누가 부담할 건지 이런 거 있으면 기재하는 게 좋겠고요 다음은 443페이지 제4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한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444페이지 444페이지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이게 인터넷상에서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디딤돌 구입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 대출 금리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게 0.1인지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이거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금리를 할인해 주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미리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법무대리인이 3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 회원인, 법무대리인, 업무제약, MOU 체결된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당사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부동산 전자계약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받으면 비대면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법조문에는 없는데 비대면, 얼굴 보지 않고도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한 건 할 때마다 매번 중개사무소에 안 나오고 비대면 계약도 가능합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면 4번에 보면 2016년도에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운영하며 전자 거래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보존해야 되는 대상으로 대상을 4번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등 보관대상을 사본에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별도로 거래계약서를 보존하거나 확인설명서를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 즉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대출금리 할인해 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요 445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6번처럼 해제 신고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시스템상 해제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상 해제하면은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시스템상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45페이지 2번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관련 양가로 1번 효과입니다 1번에 보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합니다 도장이 없어도 되고요 종이계약서가 없어도 되니까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니까 안전하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위임현조 가능성이 없습니다 2번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 곳에서나 가능한 게 아니라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중기업소를 방문해야만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고요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전자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거래당사자 본인 확인 및 인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주된 본인인정방법으로 본인 휴대전화 인정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도 신문증은 확인해야 되지만 휴대폰 본인 인정을 통해서 한 번 더 당사자 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려면 개업공개사는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되지만 거래당사자는 회원가입 없이도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전자선명을 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또한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정을 통해서 언제든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전자계약이 가능한 부동산 종류 제안인데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시행됐고요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도 모두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6번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도 전월세도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직거래는 안 되고요 중계거래만 전자계약 작성이 가능합니다 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인 경우 회원가입을 하면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9번 분양계약은 지금 현재는 시범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의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입니다 거래당사자 본인이 참석해야 되며 본인 인정을 위해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는 암호화해서 국가성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거래당사자는 보존기간 5년 동안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 시스템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개업공개사 회원이 회원가입을 하려는 경우 시군구의 자격신고 및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전자계약 작성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대출금리 할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법무대행보수를 30% 절감해주고요 건축물 정보, 토지정보 등을 자동조회가 가능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토지대장 이런 것 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므로 편리하고요 계약서 보관할 필요도 없다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무료로 실거래 신고도 따로 안해도 된다 안전하다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화 확인설명을 방지한다 계약서는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확인설명서에 빈칸이 있으면 다음 페지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을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등록한 계약공개사만이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공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 확인을 철제한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한 번 더 한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안심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7페이지 중개보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맹장 가입은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전자계약을 하더라도 등기는 자동으로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 신청은 따로 해야 된다고요 확정일자는 따로 안 받아도 되지만 그 다음에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고요 동그라미 5번 토지 등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계약서 효력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실무적인 거니까요 전자계약서 첫 페이지에 시점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점 확인 그래서 계약 승립이 되면 시점 확인에 노란 스탬프가 지키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면 확정일자가 보조되면 또 시점 확인 필 2가 도장이 지킵니다 이런 것은 실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하고요 448 개업 공인중개사 회원 관련 사항입니다 개업 공개사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거래당사자 서명입니다 개업 공개사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면 PC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계약 대상 목록에서 서명을 진행할 계약건을 선택하고 거래당사자 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거래당사자의 경우에는 개업 공개사가 제시하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서 서명을 진행할 계약건이 선택되면 거래 정보를 확인한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개업 공개사 서명 등입니다 전자서명을 한다는 것 양가로 6번 확인설명서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인설명서도 전자적으로 작성합니다 확인설명서도 빈칸이 있으면 다음 배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 메뉴에 보면 실거래가기 신고 및 확증일자 부여가 됐는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내용 변경인데 계약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계약 완료되고 나면 해제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8번 기타인데 전자거래계약서의 출력 가능 여부에 종이계약서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또한 PDF 파일도 다운받아 저장하여 별도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래당사자 신분 확인입니다 계업 공개사는 반드시 거래당사자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계약을 진행해야 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현재 신분증 확인 이외에 더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서 휴대폰 본인 인정 및 신분증 촬영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업 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태블릿 PC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데 태블릿 PC는 보다 넓은 화면에서 전자계약 앱을 실행하기 위한 기기일 뿐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태블릿 PC 없어도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태블릿 PC가 있는 경우 전자계약 앱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전자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전자계약서가 작년에는 우리 그냥 법조문에 있는 것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계약서 검인 신청부터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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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